1부에서 MC를 아주 멋지게 잘 본 아주 아름다운 가수 애타는 사랑으로 요즘에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아주 케이블 방송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? 우리 박동선 양의 애타는... 아니 정말 아까 들었네요 그죠? 박동선 양의 조약돌 사랑으로 사랑아 내 사랑아 그 다음에 박수를 더 많이 치시고 환불해 주시면 애타는 사랑까지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선 양의 조약돌 사랑으로 잔잔 내 가슴에 조약거리는 천천히 혼재란체에 조약거리는 천천히 조약거리는 천천히 혼재란체에 조약거리는 천천히 조약거리는 천천히 조약거리는 천천히 혼재란체에 조약거리 조약거리는 천천히 연해交는 천천히 다가오는 천천히 조약거리는 천천히 외로운 내 가슴에 저 약돈을 둘러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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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도 사랑의 전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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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바로 외국년대 끝뿐이 되겠습니다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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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내 사랑은 한 번 이렇게 지지 한 번씩 나갔지 마세요 나갔지? 사랑아 사랑아 나를 죽어버린다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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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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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